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부탁해 잘 부탁해 그치 경험치만 내가 먹으면 돼 야야야 결국 경험치는 내가 다 먹었으니까 다행이지만 핫! 아 젠장 이거를 못 잡았다고? 뭐야 야 도란을 넣었잖아 먹고 싶겠지 먹고 싶겠지 먹어 그치 너 먹어 너 먹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뮤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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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분사 모민 아 이거 안잡히지 와아 아깝다 와 진짜 잘했는데 그렇지 아래쪽은 그래도 잘 미루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야돼 위쪽은 약간 망했지만 어차피 뮤츠가 왔기 때문에 망한거지 그렇게 완전 크게 망한건 아니야 갈까? 뮤츠 왔으니까 잡았고 뮤츠 적당히해 와아 적당히해 진짜 뮤츠 와아 와이는 진짜 미쳤다 진짜 와이 야 뮤츠 잘 크겠는데? 큰일났네 상대편 뮤츠 잘 크면 안되는데 내려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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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 막았다 야 아래쪽은 줘 줘 줘 아래쪽 줘버려 야 플라스틱 줘도돼 괜찮아 우리 랩업하자구 랩업 위까지 안 올라오겠지 오우 막았어? 막았으니 얘기가 달라지지 아 진짜 아아 저 레벨 9 레벨 10까지 만들고 가자 그렇지 야 다운 잘한다 진짜 다운 잘하는데? 잘하는데? 야 잘하는데? 싸움 잘한다 가자 네 아래쪽으로 오겠지? 아래쪽으로 가야겠다 아래쪽 위험하다 가자 아래쪽 가자 제발 아유 나 진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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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잖아 와 진짜 야 진짜 너무한다 와 죽었어 야아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아아 야 막았네 막았네 저거를 저거를 막는다고? 네 거북왕 잘한다 맞아요 와 안 때리고 잤잖아 와 안 때리고 잤잖아 잡았어 그렇지 거북왕만 일단 잡어 아아 진짜 적당히 해 진짜 적당히 해 와 와 뮤츠 적당히 해 진짜 와 진짜 뭐 잡을 수 있을까요? 마스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았어요 됐어요 아안 최대한 시간 끌어줘 내려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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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시간 잘 끌었다 뛰어 오겠지 분명 올거야 올거야 와 임마 아 아깝다 너 그 욕심을 다 가는 죽어 아흐어우 아흐어 으어 아흐어 스킬 안착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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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누가 팔로우 해주셨네 팔로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도미 도임피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츠네입니다 팔로우 하셨습니다 유튜브 나오시께 유튜브 구독 안하시고 눌러주시면 골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 먹으러 올 거야! 먹으러 와 임마! 안녕하세요! 골스날이에요! 먹으러 와! 오라고! 안 오네? 이제 대기를 다른 데서 지켜야 돼 열 지켜야 돼 대응할 수 있게끔 싸움 잘해줘야 돼 궁이 빠졌기 때문에 나 조심해야 돼 잡았고 와! 진짜! 거부왕 진짜 잘하긴 했다 적이지만 잘했다 진짜 야 거부왕 진짜 잘한다 야 거부왕 때문에 말렸는데? 야 이거 거부왕 때문에 말렸어 거부왕이 잘했어 야 거부왕이 할 줄 아네 네 거부왕이 할 줄 아네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저도 인정 예 저도 인정 우리도 못한 건 아니거든? 근데 거부왕이 너무 잘했어 이건 인정 이건 저도 기분이 안 나빠 인정 인정 나 그냥 안 안